안녕하십니까 꽃마을 사랑방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의미 치료의 창시자 빅터 플랭클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신과 의사이시며 뇌과학자이신 이시영 박사님의 의미 치료. 해방, 자유, 그리고 비통과 환멸 그가 마지막 보낸 수용소에서도 차츰 전선이 가까워지고 있는 감이 들었습니다. 독일군의 감시도 느슨해지고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해방, 자유를 며칠 앞둔 어느 날 동료들이 이웃 마을에 진료 갈 때 도망치자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때 병실 환자 한 사람이 당신도 도망가느냐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어왔습니다. 순간 플랭클은 내가 의사로서 나를 믿고 있는 환자를 버릴 수 있는가? 하고 결국 포기했습니다. 전선이 가까워지자 이 수용소는 폐쇄하게 됩니다. 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해 차를 기다립니다. 그는 두 번째 차에 타게 되어 있었는데 차고가 생겨 다음날 오는 차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전선은 빨리도 수용소로 닥쳐왔습니다. 밤새 엎드려 총소리를 피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사방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목을 내밀어 정문을 바라보니 백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났구나. 이제 해방이다. 얼마나 기다렸던 날인가. 그러나 어느 누구의 입에서도 감격스러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레 정문 쪽으로 밖을 나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앞뒤를 살피며 몇 걸음 걸어도 보았습니다. 그토록 기다리고 외쳐댔던 해방. 자유란 말은 물론이거니와 기쁨도 없고 도대체 모든 감정이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독일병들은 재빨리 민간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해방도 되고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서둘러 집에 갈 생각도 없었습니다. 마치 수용소가 보금자리인 것처럼 낮에는 밖으로 나가 어슬렁거리다가 저녁이면 모두 수용소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화원의 아름다운 꽃을 보고도 아무런 느낌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환상의 세계를 거닐듯 정신이 나간 사람 마냥 되었습니다. 학술적으로 이런 현상을 이인증이라 부릅니다. 실감이 나지 않고 자기 같지도 않은 감각, 마치 꿈길을 방황하고 있는 듯한 현상입니다. 다음날 플랭클은 동료와 함께 들판을 걸었습니다. 보리싹이 파랗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동료는 그 보리를 일부러 발로 뭉개듯 짓밟고 걸었습니다. 왜 그래? 프랭클이 물었습니다. 뭐라카노? 내 아내도 아이들도 가스실에서 죽었다. 까짓! 보리가 뭔데? 밟지 말라니. 동료는 결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선하고 진실한 친구였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해방이 된 자들에게 참으로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플랭클은 말합니다. 진정한 용기를 시험하는 일은 역경일 때가 아니고 오히려 행운일 때여야 한다. 그 축복받은 환경에서 얼마나 겸허할 수 있는가를 물어야 한다. 얼마나 기다렸던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나를. 초인종만 누르면 사랑스러운 아내, 아이들이 반가운 얼굴로 뛰쳐나오는 그리운 장면들을 얼마나 그렸던가. 하지만 막상 기다리고 있는 건 수용소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은 없고 방들은 모두 텅 빈 채다. 온 가족이 다 몰살을 당한 것이다. 천의 고아가 된 것이다. 이 날을 위해 그 힘든 수용소 생활을 참고 견뎌왔는데 이게 뭐야? 반겨줄 이유도 없고 우리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차라리 희망이 있었던 수용소 생활이 나았다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비록 확률은 적었지만 수용소에서는 언젠가 가족을 만난다.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다. 하지만 이게 뭔가, 무엇 때문에 그 고생을 하며 견뎌야 했던가. 너무나 허무하다. 우리가 겪어야 했던 그 고난이 아무런 의미가 없단 말이냐. 자살자도 나옵니다. 이런 정신현상은 2차 대전 후 전 세계를 풍비한 고향 상실증과 비슷합니다. 지독한 전쟁의 참화 속을 용쾌 견뎌 꿈에도 그리던 고향에 돌아왔지만 모두들 뿔뿔이 헤어지고 고향 마을엔 사람도 없고 폐험만 황량합니다. 불편하고 지친 다리를 이끌고 돌아온 병사의 심경은 그야말로 황량한 들판에 남겨진 길 잃은 양 같습니다. 웬만한 곤란은 참고 견딜 힘이 있지만 의미의 상실은 견디지 못한다. 진짜 극한적인 절망은 수용소 안이 아니고 해방이 되어 자유의 몸이 된 시민 생활 속에 있었다. 모든 걸 잃은 사람 자기 자신마저 잃은 사람에게 지켜야 할 게 뭐가 있을까 특별히 복수심도 없고 명예욕 권력욕도 없고 있는 건 오직 신외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그리고 빵 한 조각 따뜻한 침대 저모에 안 불려 나가도 되고 죽음의 위험도 없고 이런 상황이 주어진다면 다음엔 어떤 운명이라도 감사하며 받아들일 겸허함이 있어야 한다. 인간은 풍요로워지면 당연 심리에 빠져 감사를 모르는 저질의 품성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풍요로워지면 당연히 인간은 풍요로워지면 당연했습니다. 한밤하 인간은 풍요로워지면 당연합니다. 인간은 풍요로워지면 당연한 풍요로워지면 당연하지 않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